달콤달콤달콤해 달콤달콤달콤해 너와 커피를 마시면 네 여러분, 1,700만 이렇게 계속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번 브이로그에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론 저번 라면 요리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준비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연성 네! 조금 모양이 예쁘지가 않죠 그러면 이상한 거 말고 두 번째, 아시다시피 말하는 목소리가 좀 낮잖아요 이 낮은 목소리가 좀 컴플렉스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꼭 어 아 이거를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래할 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남자, 여자가 부르는 노래, 듀엣곡 같은 거를 I can show you the world 할 때 이렇게 A whole new world 이렇게 그래서 뭔가 내가 얼만큼 내려갈 수 있는지 보통 여성분들이 E2까지 내려가면 진짜 많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도부터 아 그럼 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테스트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방금이 E2였어요 자 그러면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 도 도 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Une 에 어 근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저음을 잘 부를 수 있다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노래로 이 저음들이 잘 표현해야지 진짜 이렇게 음역대가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어 B B, B플랩 혹시 이거 소울 되시는 분 있으면 꼭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드디어 제가 실버버튼이 없었거든요 짠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오 오 크기가 매우 작아졌네요 와 진짜 가볍다 이게 골드 버튼은 이렇게 작아졌네요 그리고 이 양 나왔으니까 다이어 버튼 네 여러분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아프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오 나오세요 나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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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다